네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취업강사 정광식입니다. 벌써 2월도 중반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3월이 되면 바로 공채 시즌이 되겠는데요. 이 시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방학 동안 갈고 닦았던 그 자기소개를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1주 2주 2월 말쯤 정도에는 큰 틀이 나와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빠르면 2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2월 말부터 시작하는 실제 지원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부터는 실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꼼꼼하게 혹은 이제 탈락률을 좀 낮출 수 있게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만들어봤는데요. 실제 인터넷에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강의는 정말 많죠. 그 많은 것 중에 저는 지난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상반기를 특히 역량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좀 써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좀 맞춰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실 텐데요. 혹시 이런 분들이라면 더 이상 듣고 계시지 않으셔도 돼요. 뭐 피디님께서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쓰고 계신다고 하시면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시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이나 액션을 취해서 열정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있으시다면 또 그것을 내 과거의 경험과 곁들여서 행동적인 측면에서 검증할 수 있다면 또 한 가지 거기에 조금 더 많은 혹은 대단히 최선을 다해서 뭐 이런 추상적인 내용들을 좀 빼고 쓰고 계신다고 하면 더 이상 뭐 저희 강의는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 편성이 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다 필요 없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도 체력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1시간 동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최종 점검하신다. 물론 이제 쓰신 분들은 최종 점검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시작이다. 실제 그래요. 시작하기 전에 정말 쓰기가 이제 시작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제가 추측하건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시즌이네? 시즌이 온대?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라는 이런 마음들을 좀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들을 좀 읽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완성하신 분들 이 두 분들 기준으로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자기소개서 완성된다. 더 이상 검증할 거 없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잠깐 체크리스트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째, 여러분들께서 채용 담당자의 입장에서 좀 반대로 좀 생각하면서 쓰고 계신다면 우선 첫 번째로 포인트를 잘 맞추고 계신 겁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다 보이거든요. 실제 여러분들께서 멘토링이든 멘토링이든 혹은 인사 담당자든 어떤 채용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반대로만 생각해보면 답이 보여요. 이거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혹은 내가 인사 담당자라면 내가 회사 CEO라면 더 써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즉각적으로 여러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어느 정도 큰 틀을 만드시고 실제 회사를 딱 정한 건 아직은 아니지만 내가 썼던 직무에 혹은 역량이라든지 경험대로 해서 큰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게 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 친구나 혹은 지인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계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정말 창피해요. 내 자기소개서 안에는 내가 숨기고 싶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실제 저도 취업준비생일 때 그랬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어떤 자기소개서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실제 이 객관적인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이유는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다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이건 왜 이렇게 썼을까? 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취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맞췄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의 인사 담당자라든지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도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큰 틀을 벗어나진 않으실 거거든요.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돌려보는 롤플레잉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꼭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짧고 문장을 간결하게 쓰고 계시다고 하면 정말 잘 쓰고 계신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보면 처음에 문장의 시작을 해서 저는 뭐뭐 하면서 뭐뭐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고요. 그럴 과정이 어떻게 했고요. 라고 하면서 한 두 줄, 세 줄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언제 제가 숨을 쉬어야 될까요? 반대로 말하면 평가자들이 읽었을 때 언제 마침표를 찍고 쉬었다가 다음 문장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를 아이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처럼. 이 사람의 언어 능력은 한 줄 이상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써주시는 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 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해력이 떨어져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게 막 세 줄, 네 줄 한 네 줄, 다섯 줄까지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쓰시면 인사 담당자들이 혹은 평가하시는 분들이 읽지 않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떤 문맥이라든지 정말 특별한 문장들이 아니라고 하면 되도록, 되도록 한 줄 혹은 한 줄 반 어떤 사례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좀 구성을 좀 타이트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많이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 그렇죠. 나는 분명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썼다고 봤는데 피드백을 받아보면 정말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잖아요. 자기소개서 컨설팅 혹은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을 통해서 혹은 어느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받게 될 겁니다. 뭐 그런 방법들은 뒤에도 나오는 어떤 스타 기법이라든지 뭐 피해야 할 기법이라든지 이런 구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자신이 지원하는 분야에 관심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 관심사를 매번 회사마다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런 회사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가고 싶었던 회사 가끔 이상한 애들 빼고는 대부분 다 4학년 2학기 때 지금 막 지원하려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도를 막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최근에 한 뉴스라든지 그 회사와 관련된 뉴스를 좀 읽어보시거나 이런 뉴스 읽었거나 혹은 어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홈페이지도 괜찮고요. 혹은 내가 일전에 관련된 분야에 그래서 이렇게 좀 했다. 그게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내 전공이라든지 혹은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반도체면 반도체 자동차만 자동차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내 전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어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 교육이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라. 이게 바로 이제 방금 페이지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실제 경험 회사 경험을 가진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인턴 경험 혹은 교육이수에서 특정한 어떤 사건을 하나로 사건 하나를 그것을 일단은 육하 원칙대로 쓰셔도 돼요. 육하 원칙대로 쭉 쓰신 다음에 거기에서 다듬어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과정 중에서도 필요했던 게 다른 지인들이든지 친구들이라든지 혹은 내가 해당 회사에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이 또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것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작곡가들이 작곡을 할 때만 한 번에 쭉 쓰지 않아요. 그냥 음 나는 대로 느낌대로 쭉쭉쭉 쓰고 피아노 건반도 쭉쭉쭉쭉 쳐가면서 마음에 드는 문구를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를 소위 말하는 콩나물 대가리를 쭉쭉쭉쭉 쓰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기소개서 혹은 평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누가 보다라도 어 이거는 괜찮네 라는 그런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절대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면접 보고 입사서를 넣어서 면접 보고 합격하시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여덟 번째 판에 박힌 서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 제가 상담을 함에 있어서 이런 친구는 더 이상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어디 태어나서 어디어디에서 몇째로 태어나고 그리고 부모님은 어떠어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런 분들이 아직도 나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체 왜 아직도 저런 자기소개서가 나올까. 너무 간단했어요. 매번 학년이 올라가고 취준생들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거쳐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처음인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제가 당연히 이런 글이 안 나올 거다. 라고 생각했던 제가 잘못된 거였죠. 혹여라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쓰고 계신다고 하신다면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는 여러분들의 장점을 위주로 일을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필해 주셔야 그 회사에서 뭔가를 보고 뭔가가 바로 여러분들의 장점이 되겠죠. 혹은 역량이라고 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사전적인 정의를 알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아, 역량이 강점에서 나오고 강점을 잘하면 그 안에서 뽑을 수 있는 게 역량이구나. 이렇게 조금 같이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분명히 사전적인 의미는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역량이 될 수 있고요. 잘하는 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시고 자, 만약에 이제 10번 하겠습니다. 10번 솔직하지 못한 자기소개서는 금방 들통난다. 얼마 전에 제가 컨설팅했던 친구인데요. 정말 FM대로 썼어요. 제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회사 매출이 떨어졌고 그 회사 매출을 떨어지셨는데 그것을 사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방법을 고안을 해서 어떤 방법을 썼고 주변의 지인들로 어떻게 도움을 얻어서 매출이 얼마였는데 매출이 얼마까지 올랐다. 라고 썼는데 너무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많이 읽어보면 이 친구가 진정성 있게 썼는지 아니면 이거를 부풀려서 썼는지 소위 말한 자소설이 됐는지 이거는 읽어보면 정말 나옵니다.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너무 부풀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내꺼 점검을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넘어갈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진정성 있을 것 같아. 근데 반대로 이거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거 그거는 수정해 주셔야죠. 혹은 그런 게 좀 감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설령 이제 욕을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되도록이면 피드백을 많이 받으시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11번 진지하게 자문하고 자답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못나지 않았어요. 대부분 막 자기소개서 쓸 때면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겠어요. 과거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좌개감 들어요. 앞으로 뭘 해야겠어요. 그때부터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내가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안에서의 어떤 잘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하시고 정말 물어보세요. 거울을 보고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너는 정말 무엇을 좋아하니? 나한테 물어보는 거겠죠? 스스로한테. 정말 뭘 했을 때 즐거웠을까? 혹은 정말 이거를 함에 있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했던 경험은 뭐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방에 누워서도 괜찮고요. 어떤 게임을 하면서도 괜찮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고 계시다고 하면 정말 잘 쓰고 계신 거예요. 보충해서 이 뒤에 내용만 조금 더 들으시면 더 완벽해질 수 있겠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세 가지예요. 입사서류 앞에서 어떤 걸 좀 더 인사 담당자는 어떤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왜 이걸 보냐면 우리가 대기업을 물론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에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요. 어떤 친구들은 축하해줄 만큼 대기업에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중견기업에도 가야 되고요. 어떤 친구들은 중소기업에도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차이는 미묘한 차이들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뒤에까지 보셔야 돼요. 대기업만 쓰고 땡 끝날 거야. 전 그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개 다음 학기 때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학기 때 다시 봤을 때 다음 학기 때 다시 봤을 때 그 친구가 엄청나게 뭔가를 만들어 오느냐 그게 쉽지 않거든요. 또 대기업만 보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만 보기 때문에 폭넓게 보지 못해요. 오히려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도 같이 생각하면서 지원을 하다 보면 설령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경험들도 많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입사서류를 넣으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때문에 적어도 3월, 4월, 5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셔서 계속해서 서류 넣으시고 학교에서 어떤 추천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넣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만이 전반적으로 나에게 어떤 올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더 많아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력서 작성에 있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같이 준비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사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약 2만 건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 45%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어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2만 건을 했는데 그동안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게 한 4점 이상이 45%예요. 거의 절반으로 보셔도 돼요. 이 얘기는 뭘까요? 상향평준화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펙도 상향평준화 자기소개서도 상향평준화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5점 만점을 받은 지원자도 약 10%나 됐고 무난한 자기소개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다. 라고까지 써있는데요. 무난한 도대체 자기소개서는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5점짜리 자기소개서는 뭘까요? 5점짜리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직무와 연관된 특정한 내 과거 경험에 대한 사례가 연관된 게 바로 5점짜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회계 담당자를 뽑아요. 그럼 회계와 관련된 숫자와 관련된 과목이든 혹은 인턴이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을 때 바로 5점이 된다는 얘기겠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벗어났을 때 바로 점수가 조금씩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게 쓰기가 힘들어요. 계속해서 볼게요. 최고 경영자의 입장이라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반대 입장으로 생각하라는 얘기겠죠. 반대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30년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서울대 연고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을 일을 시켰을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내적인 가치들을 보고 싶은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실제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당락보다는 면접에 대한 도구로 쓰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그래서 간략하게 빨리 읽힐 수 있게끔 가독성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셔야 되고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제가 좀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면접평가는 면접관의 주관적 의견이 주가 되기 때문에 네, 주관적입니다. AI가 면접 보나요? 물론 요즘에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채용 프로세서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회사에서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면접관들은 평가를 합니다.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공략법은 나왔어요. 공략법은 나왔습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그 CEO라든지 혹은 주변의 어떤 이산진들이 이사진들이 면접관들이 되겠잖아요. 이분들이 했던 말이나 기사글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인재상을 분석해보면 답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답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주관적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게 되면 거기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기업의 인재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인재상이라고 해서 어떤 창의 그 다음에 성실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성실 밑에 있는 창의 밑에 있는 그 회사만의 정의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주관적인 평가에서 얻고자 하는 바라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뽑고자 하는 사람이니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겠죠. 결국 나와 비슷한 사람을 그 사람들은 뽑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또 한 가지 강점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은 내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내 안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을 땐 이만큼 잘했고 이거 했을 땐 이만큼 잘했으니까 혹은 이제 이걸 했을 땐 이만큼 더 잘했어. 그럼 그걸 가지고 오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단점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급해요. 당장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사에서 여러분들 단점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줄 그런 시간들은 없습니다. 강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혹은 써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회사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멘트일 겁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멘트인데 자기소개서를 이전 거에 바로 전 그 바로 전 지난 한 기수죠. 지난 학기 지난 학기 뭐 하반기 뭐 이렇게 되겠죠. 하반기에 자기소개서 합격 자기소개서를 되게 많이 보고 베끼는 경우가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붙었던 거니까 저도 좀 보면서 좀 참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마인드일 텐데 그리고 눈이 가잖아요. 그런데 지난 기수 때 부스터던 자기소개서는 어떨까요. 그 사람들 눈에 많이 익었어요. 그렇죠. 특히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라 한다면 인사 담당자들이라 한다면 비슷비슷한 내용에 대한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합격 자기소개서는 참고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바로 이제 O 세모 X예요. 이게 뭐냐면 인사 담당자들의 평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 친구는 면접 상황에서 괜찮아. 이 친구는 이미지만 보고도 이미 평가가 끝나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미지만 보고도 저 친구는 저 친구는 괜찮은 것 같아. 꼼꼼하게 생겼어. 일을 잘하게 생겼어. 그런데 들어오면서 저 친구는 좀 아닌 것 같아. 이 친구는 조금 에러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면 X 쳐요. 이렇게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게 있어요. 이 30분 혹은 20분 안에 5명이 들어오고 3명이 들어오는 집단 면접 안에서 누군가는 2차 면접을 보내든 최적 면접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그 회사에서 길게는 30년 20년까지도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을 그 30분 안에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검증을 해야 돼요. 20분에서 30분 안에 여러분들 결혼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뽑히고 나면 회사에서 내 가족들보다 더 오래 보게 될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 되겠죠. 그런데도 뽑아야 돼요. 면접을 보고 뽑으래요.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뽑을 사람 제껴놓고 떨어뜨릴 사람 제꼈어요. 그러면 나머지 5명 중에 5명 중에 2명, 3명이 남았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비슷비슷한 것 같아. 뽑기도 애매해. 떨어뜨리기도 애매해.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는 질문이 들어가겠죠. 검증을 해야 되겠죠. 올려보내야 되는지 2차 면접에 올려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떨어뜨려야 되는지 그게 먼저 여러분들이 썼던 자기소개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검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면접 질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검증을 받겠지만 자기소개서 안에 있는 것들을 꼼꼼히 논리적으로 맞게끔 질문하다 보면 빈틈이 보일 수도 있고 진정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이사 담당자들이 평가하는 방법 중에 빨리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다 읽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실제 저도 예전에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 한 줄 혹은 두 줄까지만 읽는 게 이 사람들이 다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읽었을 때 어떤 임팩트가 왔을 때 혹은 임팩트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제목에서 혹은 첫 줄 혹은 둘째 줄까지가 모든 임팩트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 이 두 줄만 읽어봤을 때 전체적인 자기소개서 그 항목에 대한 자기소개서는 아셔야 된다는 이 느낌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자기소개서 평가를 보면 두 분이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는요. 5점, 4점, 2점, 1점 왜냐하면 3점을 주면 3점, 3점 보통을 줘요. 그러면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5점, 4점, 2점, 1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혹은 A, B, C 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모, S사가 그렇게 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들은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뭘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첫 줄에서 둘째 줄까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실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근거하에서 제가 근거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갛게 되신 부분 보이죠? 빨갛게 된 부분 보이죠? 자, 저쪽에 있는 게 대기업 평가자 주의 집중 영역을 보세요. 이게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했을 때 대기업에 계신 분들을 평가를 했을 때 안구에 대한 움직임을 안구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은 거예요. 빨갛게 된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되게 많이, 정말 많이 그 포인트를 잡았다는 얘기고요. 또 옆에 있는 거 보면 중소기업 평가자 주의 집중 영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있는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혹은 인사 담당자가 아닌 평가자가 혹은 CEO가 평가를 할 때에 쭉 흘러가는 그런 패턴 가장 많은 게 빨간색이에요. 자, 분포도가 두 개 분포도가 다르죠? 다릅니다. 실제 기업에서도 교육을 시켜요. 이력세가 만 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너 몇 장? 너 80장? 너 100장? 만 장? 만 장은 안 되겠네요. 한 100장, 200장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평가해라고 해서 그, 이제 뭐 많겠죠. 직원들이 다 모였을 때 정말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업무가 너무 바빠. 만약에 나는 생산팀이야. 근데 인사팀에서 불러와서 자소서 평가하래. 갔어. 와서 봤는데 내 할 것도 많으면 죽겠는데 자소서 한 80장 이렇게 막 수북히 쌓여서 이거 잘 평가하래. 평가는 방법 알려줘요. 그대로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빨리 끝내고 난 가서 내일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업무 강도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특히 대기업들은 소재목 위주로 되게 많이 이슈가 갖고 그것만 보고 판단하려고 했던 게 이 데이터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대한 시각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게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소재목이라는 얘기죠.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소재목에서부터 첫 줄 혹은 중간까지도 꼼꼼히 읽어보려고 했던 거죠. 두 큰 기업과 어떤 차이, 여러 변수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시각들을 보고 보고자 하는 걸 봤다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그 소재목, 정말 그 중요하다는 소재목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5년 전에만 해도 소재목은 낚시끌이라고 했어요. 낚시끌. 그게 뭐냐면 소재목을 좀 자극적으로 써서 혹은 궁금증을 유발해서 본문을 읽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그 소재목만 가지고 읽어보게끔 읽어봤을 때 다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 파란 부분이죠. 50%, 62%.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요약본, 그 요약이에요. 요약해서 소재목에 써주세요. 그래, 알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트렌드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조금 더 심오하게 다른 것들을 나타내려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44%,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8%를 그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재목을 쓸 때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게 조금 더 많이 합격이 된다라는 게 보이시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당연히 전반적으로 내용이 요약될 수 있게끔 써주셔야 되고 자기소개 소재목에 그 소재목이 너무 길면 안 되긴 하겠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소재목 쓰고 나면 본문이 안 써져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재목은 되도록이면 본문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놓고 그에 대한 요약해서 소재목을 다시 읽는 게 더 빨라요. 소재목부터 쓰시면 글이 안 써져요. 왜? 이 소재목의 틀을 맞춰야 되니까 글이 삐쳐나가지를 못하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인데 그 내용을 정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소재목은 나중에 글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본문이 완성이 되고 소재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목과 첫 줄, 둘째 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자기소개서는 모든 평가가 대부분의 평가가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좀 더 볼게요. 이번에는 인사 담당자가 고민하는 다른 부분을 좀 볼게요. 실제 이력서를 제출한 걸 좀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한 210개를 받았다고 볼게요. 이력서를, 아 251개를 받았는데 적합 후보자는 23개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적합이래요. 뭐가 부적합이냐, 뭘 보고 떨어뜨렸냐 보면 나이가 안 맞거나 학력이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술이나 툴, 혹은 불성실하다. 일단 무작정 지원하고 보겠다라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 당연히 본인도 알 거예요. 필터링이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기술이나 툴, 여러분들이 그 직무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없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많겠죠. 그런 부분들만 보고도 필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뺏더니 23명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23명만 가지고 전체적인 면접 볼 사람들을 보면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더 빨리 채용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떨어뜨릴 이유를 찾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쓸 때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써주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력서에는, 혹은 자기소개서는 쓸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나이나 성별이나 거주 지역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체크하시고 특히 거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회사 인근에 인근에 주소지를 좀 두셔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별은 법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성 무대, 남성 무대, 혹은 어떤 사람 무대 이렇게 썼을 때는 되도록이면 지원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나이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되도록 이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말해서. 일정 나이가 넘어가게 되면 일정 나이가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취업하기에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써주시길 바라라는 거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은 정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직무에 대한 적합성은 직무에 대한 적합성은 여러분들이 딱 봐도 내가 IT에서 생산 기술이면 이쪽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인성과 관련된 거 좋은 인성이잖아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직무적합성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회사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본 소양에 대한 그 역량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역량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일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보면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IQ로는 더 이상 평가를 할 수 없다. 근데 뽑아보니까 뽑아보니까 성과를 내는 친구들이 또 따로 있더라. 그 따로 있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친구들의 어떤 특성들을 조상해 보니까 정말 뛰어난 어떤 역량적인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있더라. 그게 바로 이제 역량인데 역량은 바로 이제 조직의 인재 상황하고 직무의 수행 능력, 전문성,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회사에 대한 바로 이제 필요한 역량 그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행동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을 근거로 되셔야 돼요. 행동심리학을 근거로 합니다. 그에 대한 기법으로는 뭐 PAR, CAR, 스타 기법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평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역량은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과를 내는 지속성이 있는 거 바로 역량인데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실제 어떤 스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검증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가치라든지 태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어떤 신념이라든지 그에 대한 동기라든지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는 동기 왜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쉽게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그걸 최대한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가치관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실제 기업에서는 가장 원하는 역량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조직 이해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조직 이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건 그 회사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어떤 문화라든지 혹은 그 안에 그들만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 생활 방식은 좀 뭔가요? 조직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안에서의 어떤 행동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내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태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해결 방안책까지 나타낼 수 있는 게 문제 해결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생산하러 가는 게 아니고 생산도 맞긴 하겠지만 생산하러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하나의 업무 중에겠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서 생산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게끔 하는 특정한 어떤 전문가로서 회사에 가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지원할 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전문가예요. 입사 지원하는 순간부터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해요. 내가 정장을 만들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구두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단적인 예로 자동기기과면 자동차와 관련된 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크게는 많은 직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연구개발이라든지 IT라든지 혹은 영업마케팅, 경영지원 생산기술 이 안에 대부분 다 포함이 돼요. 그 안에서 좀 말이 조금씩 회사마다 다를 뿐인데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들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 모든 직군에서 다 필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기소개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된다면 내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었는지 그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끄집어 내셔야 되겠죠. 이것만큼은 넣어주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가장 웃뜸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보들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청년을 뽑는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경영지원이라든지 연구개발의 각 직무 지원 직군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들이 다 다르게 나왔어요. 다 다르게 나왔어요. 당연히 경영지원 직군에서는 조직위의 능력 그 안에서 서비스하시는 분들이에요.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잘 나와야 되고 그 조직위에 대한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위의 능력이 첫 번째로 51%를 높겠고요. 연구개발에서는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이 으뜸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도전정신이라든지 팀워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의식이에요. 뭔가를 연구함에 있어서 같이 하면서 또 한 가지 특정한 목표를 두고 이걸 해내겠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게 바로 연구개발 직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 직무에 지원하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색깔로 칠해놓은 이 직무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되겠고 해당 사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했던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했던 것들 그 안에서 꺼집어오시면 돼요. 생산 품질이라든지 똑같죠. IT 직군 보시면은 당연히 정보기술 활용 능력이 첫 번째로 높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해결 능력 당연하겠죠. 요즘에는 IT 업계가 호황이잖아요. IT 업계가 호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 몰리는 것도 사실이긴 하겠지만 실제 어려운 직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직무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역량에서 직무 안에서 이 역량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윤리의식을 물어보는 건 주로 어디일까요? 공공기관에서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리의식과 관련된 항목들을 어느 정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겠죠. 내가 어떤 강압적인 부분이라든지 편법을 활용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요. FM대로 끝까지 해서 성취 뭔가를 이뤘던 그런 경험 혹은 끝까지 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를 완성했던 경험 이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수리의 영역은 직무적성 검사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파트들입니다. 그다음에 목표의식 대인관계 팀워크 조직의 능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해결 능력 7번 보시면 특정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하고 이에 대한 재벌 방식 책까지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가 아니고 그에 대한 방안을 이렇게까지도 만들었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여러분들께서 쓰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땡끝이 아니고요. 그 외에 도전정신 자기개발 이렇게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맨 마지막 거 커뮤니케이션 보면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얘기한 부분들도 있고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 두 파트를 이 두 파트를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뒤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들도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쓸 때 어떤 걸 쓰면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이 진정을 원하는 거는 다른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들이 같이 써주시면 더욱 좋겠죠.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관련된 특정 회사를 좀 더 알아야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디테일하게 맞추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뭐 LG 커리어나 그 다음에 신세계 그 다음에 SK 커미컬 이런 SK 하이닉스 등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되게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관련된 직무와 관련돼서 필요한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요. 역량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캐드 툴이나 액정 회로 관련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던 거라든지 그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밑에 줄에도 나와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들어가 보시면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또한 유관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서 내가 지원이 가능한 회사인지 직무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량 중심의 자기소개서를 설계할 때 보면은 되도록이면 수치화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만약에 성장 과정에서 끈기나 혹은 근성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12개에서 1000개 수치화하면 딱 들어오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빨리 인식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력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볼게요. 직무 분석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준비해야 됩니다. 우선 직무 분석 이력 준비 양식 그 다음에 강점 위주로 능력 위주로 성과 위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나를 알고 회사를 알고 그에 대한 표현을 하자 이런 것들은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만 이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볼게요. 실제 시중에서 아니 볼 수 있는 입사설입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대기업도 쓰겠지만 자유양식으로 쓰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면접이라도 가서 혹여라도 붙어서 면접이라도 가서 안 가더라도 면접 연습이라도 좀 하셔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런 면접 경험 없이는 가게 되면 탈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지원해야 돼. 일반적인 입사 지원서 양식을 하나 만들어놓고 혹은 쓰다 보면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쓸 게 없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빨간색으로 채워서 이렇게 이렇게 더 하자라고 어떤 계획서적인 부분들도 되는 거니까 이런 이력서 양식은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고 이 안에서 자유 양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거나 그러면은 이런 순서들을 바꿔서 내가 내가 유리한 쪽으로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인적 사항을 좀 볼게요. 되도록이면 사진은 최근 사진을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맞겠죠. 이제 겨울이나 여름 이제 그 계절인데 반팔 입고 찍었던 사진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평가할 때 뽑을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떨어뜨릴 이유를 찾는 게 더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인재는 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나 취미 특기 신체사항 나이 등이 있는데 취미나 특기에서는 어떤 걸 좀 적으면 더 좋을까요? 당연히 그 회사에서 하는 것들을 적어주시는 게 좋겠고 뭐 일전에 고기 굽기 뭐 이렇게 적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뜨개질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는데 이제 그런 특기사항을 적어놨다고 하면 질문을 하겠죠. 왜 고기 굽기냐 라고 했을 때는 뭐 자기는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 고기를 이렇게 잘 구울 수 있어서 회식 자리에서는 정말 빛이 나게끔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거나 특색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 병력사항 여학생들은 이제 뭐 병력사항이 없으면 면제가 아니고요. 이 칸 자체를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자유양식 같은 경우에 삭제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만약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입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고등학교 때부터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쓰는 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점 학점이 보통 4.23 4.19 3.38 이렇게 넘어가는데 끝에가 없다고 해서 그냥 3.3 이렇게 써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끝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디테일이에요. 이 서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적인 부분들도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국어실력들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력이라든지 경험 자격사항을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우선으로 하는 직무 날짜순이 아니고 희망 직무에 맞는 자격증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성과 위주로 되도록이면 최근 경험 위주로 써주시는 거예요.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경험 최근 3년 경험을 위주로 써라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 능력상에서의 작성법은 뭐 쭉 보시면 내가 설령 언어가 딸려요. 언어가 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을 풀어주시는 게 더 좋겠죠. 단순히 저는 700입니다. 혹은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저는 만약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에요. 컴퓨터 활용 컴퓨터 활용 커말이 없어 없어도 제가 PPT 활용 능력을 이렇게 쓰고요. 엑셀은 함수는 여기까지 그렇게 다뤄봤고 워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견적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대기업만 딱 쓰고 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의 방식이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게끔 지원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해당이 중견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좋은 회사 정말 많거든요. 내가 아는 혹은 엄마 아빠들이 아는 그런 회사에서 멈추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써서 회사에 대한 폭을 좀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유양식을 써서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한지 그리고 또한 이제 자격 요건에는 좀 부합하는지 특히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셔서 한 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쓸 때 갖다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겠죠. 기본적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놓으시면 한 일주일 혹은 이 주일 안에 완성을 어느 정도 해놓으시면 실제 이제 채용이 들어가는 이 3월 전후로는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대기업 관련된 채용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모집 공고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게 되면 필수사항, 우대사항, 그 다음에 관련된 전공 자격증 이런 것들이 쭉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응시 자격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해당 사항에 내가 이러한 것들이 경험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시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인 아 얘네가 프로세스를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하고 채용 홈페이지에 이제부터 볼게요. 들어가게 되면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연락처 쓰고 하는데 주소가 본 적이 있고 현 주소가 있어요. 왜 두 개일까요? 지방으로 발령을 나갈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러한 부분들 보냈을 때 갈 수 있는 부분인지 또 한 가지 사진 사진은 되도록이면 만약에 사이즈 몇에 몇을 넣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 사이즈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검색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들이 다녔던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제 이걸 그냥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지금부터는 점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회사마다 정해놓은 점수는 다르긴 하겠지만 이 안에서의 점수들은 이제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겠죠. 몇 점에 몇 점, 몇 점, 몇 점 이제부터는 점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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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 회사 가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게 보여요. 실제 지원 자격에는 어학이 없다, 없었다 한데 그런데 지원하려고 보니까 어학 관련된 자격증 항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 증명서 우리 성적 안 본다더니 성적 증명서 넣는 그런 항목들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본다라는 얘기예요. 본다라는 얘기예요. 안 보겠다가 아니고 물론 참고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격사항을 넣었을 때 점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심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겠죠. 계속해서 보시면 병역사항 자격증 자격증은 되도록이면 국가자격증이 대부분이 될 거고요. 근무 경험 신입인데 근무 경험을 넣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 있던 친구들도 회사에 다니시던 분들도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근무 경험이 될 수 있겠죠. 되도록이면 점수를 그쪽에도 주겠다는 얘기도 일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해외 거주 경험 여기에 해외 거주 경험이 있어요. 쓰래요. 나는 이 회사는 뭐 본다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관련된 부서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부서라고 한다면 해외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족사항은 뭐 있는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직은 다 없앤 건 아니에요. 회사마다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사항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항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려고 넣은 거겠죠. 네. 물론 이제 넣었을 때 어떤 참고자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그 회사만이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훑어봤고요. 자유양식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온라인에서 지원하는 양식을 좀 봤습니다. 실제 그거를 지원을 해봐야 쭉 훑어봐야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제 뭐 사학인 1학기 혹은 3학년들이 이후 강의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 아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이런 이런 항목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도전을 하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기업에서의 사이트에서 입사 지원을 할 때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얼마까지 써야 되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뭐 500자 1000자라고 했을 때 비슷한 근처에서 써주시는 게 좋겠죠. 딱 몇 자 이상은 감점입니다. 이런 건 없지만 최대한 해서 뭐 1000자면은 990자 혹은 뭐 어떤 친구는 1000자 딱 맞추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근데 에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998자 뭐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뭐 90% 이상은 쓰라는 내용에 대해서 90% 이상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지원할 때 이제 뭐 서버가 폭주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좀 미리미리 뭐 하루 전날 혹은 그날 저녁에 뭐 이렇게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새 쓰시고 다음날 뭐 지원 1시간 전까지 쓰신다고 하셔서 그게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막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반나절 미리 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노력은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미리 써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뭐 한 6개월 이상 기다렸던 기업인데 못 넣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임시 저장 버튼이라든지 워드 프로세스별로 조금 준비를 하셔서 준비를 좀 하셔서 최대한 맞춰서 준비를 해놓고 갑자기 못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막 썼을 때 해당 홈페이지에서 막 써놓고 뭐 기업이 막 썼는데 컨트롤 C가 안 돼요. 그걸 썼는데 갖다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했는데 따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뭘 썼는지 몰라서 면접에서 헤맸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워드 프로세스별로 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해당 기업에서 채용 사이트가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없는데 그 회사는 한글을 안 써. 나는 한글로 보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워드나 한글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 두 개 이상은 좀 만들어 놓으셔서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 공채 시즌이 지나고 나서 한 4월 이후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아르바이트, 경력사항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자격증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필요한 것부터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아르바이트는 경력사항이 아니고 경험이에요. 경력이라는 것은 회사에 들어가서 해당 직무를 최소한 1년 혹은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조건 하에서 1년 정도 해당 프로세스 업무를 했을 때가 바로 경력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해당 기업에서 몇몇 공공기업에서는 6개월 이상 돈을 받고 한 것을 경력으로 쳐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명시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경력이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회사에 들어가셔서 1년 동안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제 경력사항이 될 수 있겠고요. 지정 양식을 변경해야 되느냐? 가끔 보면 회사도 바쁘다 보니까 오타를 수정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력사 양식인데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만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오타가 발생해서 그거를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물어보셔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결국 보면 이 이력서만 지금까지 봤어요. 역량에 대한 내용하고 이력서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여러분들이 짜장면집에 갔는데 짜장면집에 갔는데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이 없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상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짜장면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입사된 서류의 합격을 높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에서는 실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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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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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